아기의 정상 체온과 미열, 신생아의 정상 체온은 섭씨 36.5에서 37.5 사이에요. 생후 한 달간은 평소 체온이 얼마인지 하루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재고 기록해 두세요. 목욕한 직후, 수요한 직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을 때 아기가 울 때 체온을 재면 체온이 다소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아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체온을 재주세요. 평소 체온이 섭씨 36.5도인 아기가 37.5라면 1도가 높기 때문에 미열이 있는 거예요. 평소 체온이 섭씨 37.1인 아기의 체온이 현재 37.5라면 미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체온을 재는 여러 가지 방법 아기의 체온을 측정할 때는 고막 체온, 구강 체온, 겨드랑이로 재는 애과 체온, 항문으로 재는 직장 체온, 피부로 측정하는 비접촉식 체온이 있어요. 고막 체온은 측정이 쉽고 빠르고 측정 시간이 짧아서 효율적이지만 귀에서 분비물이 배출될 때는 측정이 불가해요. 고막 체온으로 섭씨 38, 화씨 100.4 이상이라면 아기가 열이 나는 거예요. 구강 체온은 입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유아의 경우 안전하지 않아서 6세 이상의 아동에게 적합합니다. 구강 체온으로 섭씨 37.8, 화씨 100 이상이라면 아기는 열이 나는 거예요. 애과 체온은 안전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측정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렵고 계속 오르는 열 측정은 부적합해요. 항문으로 재는 직장 체온은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이지만 신생아나 영아는 직장 천공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문으로 측정했을 때 섭씨 38, 화씨 100.4 이상이라면 아기는 열이 나는 거예요. 피부로 측정하는 비접촉식 체온은 측정 시간이 빠르고 편리하며 잠자고 있는 아기의 체온을 측정하기에 좋지만 추운 겨울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즉시 측정이 어렵고 측정 온도가 자주 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아기들의 체온을 측정할 때는 아기에게 안전한 귀 체온계와 수면 중에 깨우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체온계 두 가지를 함께 쓸 것을 권합니다. 아기가 미혈이 날 때 대처법 0.5에서 1도 정도의 미혈이 발견되었을 때는 기저귀를 남겨두고 아기의 상의 아이를 다 벗겨주세요. 이전 수유텀에 아기의 섭취량이 부족했다면 아기를 잘 먹여주시고 과식을 한 아기들은 약간 미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먹이지 않습니다. 아기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가운 얼음수건을 아기의 피부에 대면 아기가 너무 많이 놀래서 크게 울게 돼요. 또한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수건은 아기의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아기의 열 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셔도 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에 아기의 하반신을 담궈도 열이 내려가요. 생후 3개월까지는 부모가 임의로 해열제를 먹이지 마세요. 또한 열이 내리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세요. 100일 이전에 아기가 계속 열이 난다면 1시간 이상 열이 난다면 병원을 즉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를 덥게 키우지 않아요.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 덥게 키우면 열이 날 수 있고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기는 작은 움직임에도 체온이 변하고 외부 온도 변화에도 체온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너무 두꺼운 옷과 이불로 싸서 키우지 마세요. 갑상샘이 덜 자랐고 땀샘이 작동하지 않아서 체온을 스스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는 추위와 더위에 민감해요. 실내 온도가 낮아서 아기가 좀 추워한다면 이불을 덮어주고 목 뒤 엉덩이 부분을 살살 문질러주면 체온 회복에 좋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기의 체온이 약간 높다고 느껴지면 더운 거예요. 이불을 걷거나 옷의 두께를 더 얇은 것으로 바꿔주고 실내 온도가 높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